2013 한국야크루트7 프로야구 6구째 승부 6구 몸적이었는데 살짝 벗어났군요 타석에는 타와드 타트 끊었습니다 김정은은 2루에서 1루 세입입니다 무사히 주자는 2루 볼카운트는 1볼 1스트리크 3구 걷어올렸습니다 중견수 쪽 1루 주자가 3루에 갈 수 있나요? 자 태그업을 했어요 김정은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3루 한창 3볼 2스트리크 풀카운트 당긴 타구는 좌측에 안탑니다 3루자 김정은 10개 득점 2호준은 그 사이에 2루까지 2루 안착깁니다 자 볼 빠져나갔어요 그 사이에 2호준은 또 3루까지 들어가는군요 3루 안착 자 일단 N씨가 2호준의 적시타로 선치점 뽑아내는 성공하면서 1대로 앞서갑니다 아까는 손시원 양이지 이 두 선수가 좀 더 타깃감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 맞은 타구 중전 안탑니다 대막장 말로 없는 데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허 초구인데 몸에 맞았습니다 밀어내기로 3루했던 손시원을 불러들이는 오지현 선수의 몸에 맞는 볼 5구 바깥쪽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한 번 밀어내기 민병헌 3루자를 불러들이면서 2대1 역전에 성공하는 두삼배였습니다 4구 파워 올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이동 중견수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2호준의 솔로 험난 시즌 3번째 험난 2대2 동절 만드는 N씨 다이로스입니다 자 이호준 선수가 확실하게 지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몸쪽 공인데요 오성호 선수가 내려가고 고창성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1보런 스트라이크 3구 자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이원석 오늘 첫 안타 2구 당긴 타구는 좌측의 안타 이원석과 허경민의 연속 안타 터지면서 무사히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번트입니다 자 강공전환인데 2루쪽 2루에 아웃 1루 1루 늦었습니다 고창성 선수를 내리고 네 번째 투수로 이민호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4구 4구 자 걷어올린 타구는 좌측에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 조평호가 오! 잡지 못했어요 아 이게 웬일인가요 좌익 조평호의 어이없는 지금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러한 조평호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원석 들어오면서 경기는 3대2로 뒤집어졌고요 사실 크게 어려운 타구는 아니었거든요 투하우스의 주자는 3루와 1루입니다 볼카운트는 3보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이고 자 투수가 잡았는데 이종국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3볼 투 스트라이크 상태로 3진입니다 자 이민호 잘합니다 자 여기서 더이상 실점을 하지 않는 이민호 최금강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리포트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잘 맞은 타구 안탑니다 클러부스 처진하면서 손시현 어느새 2루까지 안착하는군요 손시현의 2루타 자 걷어올렸군요 중전 안탑니다 손시현은 3루 돌아서 홈까지 자 홈에서 홈에서 세입입니다 홈에서 세입 이종국의 1타점 적시타로 한점 더 보태는 두산 4대2로 앞서 나갑니다 자 두산의 투수가 다시 교체가 됐군요 유희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노볼 투 스트라이크 자 좌중간쪽 좌중간쪽 자 좌익수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차화주는 2루까지 다시 불씨를 살리고 있는 NC 다이노스 8회말 공격입니다 사고 당긴 타구는 1루쪽입니다 오전 1루조사 직접 1루 베이스를 밟았습니다 그 사이에 차화주는 3루까지 다섯번째 투수로 이지호 선수를 올렸습니다 최고! 더더 올렸습니다 좌중간에 크게 뻔듯하고 좌측 담장 넘어갔습니다 이호준의 동점 투런 홈런 4대4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자 이건 드라마입니다 아 극적인 이호준의 투런포가 터졌습니다 SKY1의 이호준보다 NC 다이노스의 이호준이 더 강력한 것 같습니다 9회초 공격 자 밀어친 타구는 좌중간쪽 큰 타구입니다 좌익수 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오전은 그 사이에 2루까지 들어가는군요 바로 또 돌아가자마자 그렇습니다 무사히 2루의 위기 아하 지금 2루가 견제가 빠져나갔습니다 오전은 그 사이에 3루 3루 들어갔습니다 그의 말을 또 기대를 해야죠 바깥쪽 벗어나면서 이런 방향은 좋지 않다는 겁니다 1볼 투 스트라이크 스타트 끊었고요 자 2루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쉽게 도루를 내주잖아요 6루 볼이군요 이렇게 되면 누상의 투런이 꽉 차게 됐습니다 무사히 말로 4구 자 밀어친 타구는 자 우측에 깊숙한 타구입니다 우익수 아 넘어갔습니다 양의제 말로 없는 자 이렇게 되면 경기는 8대4로 크게 벌어지는군요 아 역시 계속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결국에 큰 관방 맞습니다 선도 타자 3구 잘 맞은 타구 유격수 아 잡아냈어요 1루까지는 전도 송구의 노력을 또 보이는데요 정기에서 또 예 자 유격수 캐 남겼습니다 원어웃의 주제는 1루와 1루 3볼 투 스트라이크 풀카운트입니다 아 높아요 높았습니다 볼넷으로 김정호 나가면서 말루 2구 자 빗맞은 타구 힘없이 대화에 높이 떴네요 3루플라이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국 두산이 엔스를 상대로 8대4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8번 절반 5번 첫날 감사합니다.